영상편집 아 큰일났네 아 갑자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사람 되겠네 완전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나 저번주만 해도 좀 따뜻했는데 아 진짜 눈 많이 온다 일단 학교가서 켜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에 눈이 너무 많이 묻으니까 아까 한 분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한 분이 되는 것 같은 가상입니다 지금 이 한 분이 해보는 이런 게 상당히 전부 다 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기분이 느껴졌는지 라는 거 같아 아 눈 와서 집에 어떻게 가냐 이거 조성한 거 가야겠네 아 아 아 으 거 으 심지어 오늘 12시쯤에 수업이 있고 수업 전에 졸업식 촬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졸업하고 나면 면접을 보러 다녀야겠죠 아침밥을 간단하게 해먹고 학교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아침에 햇살이 좋아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아침 해먹고 아침은 좀 간단하게 오트밀이랑 과일이랑 먹으면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사진촬영을 다 해준다고 해가지고 제 차례가 되면 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학교를 미리 일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례가 다시 한 번 해먹어요 아침밥이 알게 되면 이쁘게 말이야 소금 고춧가루 오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란 고추 고추 자 아침 식사 완성 오트밀 그래도 오늘 날씨가 따뜻하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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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서 오는 일요일요 방금 한번 여기로 한 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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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가 1일요 어디에~! 한국에서 왔어요? 한국에서 왔어요 아, 진짜? 네, 네 한국에서 왔어요 네, 네, 네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아 뭐지. 기름을 δestreng해 oops. 가르치러 이제 내려가고. 좀 더. 조금 더. 캐지로. 손을 magnetuti. 잡아들이. 쪼구메 야시쬐구메요. τ кра는 kein다고요. 엄청 다칠 수 있어요. 큰 힘이 닿고 있어요. 큰 힘이 닿고 있어요. 큰 힘이 닿고 있어요. 큰 힘이 닿고 있어요. 잘하고 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나와서 또 오늘 좀 살 게 있어서 나왔어요. G&C 가서 영양제랑 뭐 이런 걸 좀 사려고 나왔거든요. 선물도 줘야 되고 해가지고. 아 배고프다.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.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. 아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